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미쳤고 망상하는 걸 넘어서 정말 위험한 종자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묻지마 애인도 아니고 말이지 여하튼 보면서 얘기해요 제목 우리는 비록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그래도 8년 동안 사귄건데 이 여자가 우리의 연인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를 가지고 논 여왕벌인데 절대 용서 못해요 원제 여왕벌 공로라 합니다 잠시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은 8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디에서? 게임 안에서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혼자 사귀고 있다는 망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거지같은 병크가 터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여왕벌 공로라 합니다 꽁깽꽁 낀깡꽁깡끽깡끽깡끽깡끽깡깡끽깡깡끽깡끽깡끽깡끽깡끽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죠 지난 8년 동안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인데요 아니 이 여자가 어? 지 힘들 때 저한테 막 기대면서 하소연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들여갔습니다마는 뭐 서로 많이 바빴던 탓에 연락이 잠깐 두절됐어요 그러다가 최근 다시 만나가지고 호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난 게 아니고 게임 안에서 만난 겁니다 현재 이 여자 꽁깡꽁깡끽깡이는 저와의 연인관계를 부정하고 사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이버 꽁꽁게임을 하면서 5인 파티를 결성하고 여기에서 이 여자가 혼자 유일한 홍일점이었고 그 특유의 높은 톤으로 우리 파티를 이어나갔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또 마음에 들게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이때 이 여자가 이야 가자 가자 꽁꽁님 너무 잘한다 너무 멋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 이 남자가 어 그래요? 그럼 우리 사귈까? 이런 말을 장난삼아 했고 그걸 들은 제가 뭔 소리야 내 애인이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잠시 대화채 이야 꽁꽁님 너무 멋져요 굿 어 그래? 그럼 우리 사귈까? 뭔 소리야 내 애인이야 에? 저 솔로예요 애인 따위 없습니다 한타가 시작되죠 파티가 끝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디스코드 대화를 신청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왜요? 저 왜 불렀어요? 야 너 왜 우리 사귀는 거 부정해? 에? 미친 거야? 우리 안 사귀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야 너야말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8년 동안 사귄 거잖아 에? 잠깐만 아니 이 아저씨가 미쳐 이게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어? 이 꽁꽁 이 여자는 우리는 절대 사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우리 관계를 부정했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디스코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디스코드 방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후 3일 동안 계속 저를 피하길래 지인들에게 말을 했죠 이 여자가 나를 피한다 그러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보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대화를 한 거예요 야!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왜 자꾸 나 피하는 건데? 아니 그딴 태도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 이게 사과하는 사람 방식입니까? 계정도 따로 파오지 말고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내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귀긴 뭘 사귀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둘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지금 네가 자꾸 나를 피한 거잖아 너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나를 피하니까 대답도 못 듣고 해결도 안 되니까 내가 많이 답답하잖아 나한테 욕 좀 했다고 그렇게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냐? 내가 저번에 말했지 지금 네가 하는 행동들 전부 다 이상하니까 좀 고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남친이 내가 지인들도 봐봐 우리 둘이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주잖아 애인끼리 잘 풀어보라고 통화 좀 해 통화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 다른 대화는 물론이고 메시지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행적을 말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단을 풀어주시고 대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부터는 가해자인 남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여자가 올린 겁니다 꽁꽁님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붙여줄 수 있을까요? 어... 걔가 차단을 그냥 할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대화를 연결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나저나 뭔 일이죠? 아... 제가 그 사람 애인인데요 대화로 풀어야 할 상황인데 얘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뭐요? 애인이요? 나는 걔한테 애인이 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본인은 지금 대화를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까지 했다면 그냥 그대로 서로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연락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 아... 그게요 아마 걔가 쪽팔려서 애인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남친이에요 제가 사실은 애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님한테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아줘서 다른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번에 쓴 글이 있거든요 그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애인인지 아실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우찌우찌 또 연락이 됐습니다 아 그래 차단 풀었으니까 말해봐요 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고 언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미친 거야 야 너 참 대단하네 나한테 해명해줘야지 솔직히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들이나 글 같은 거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크크크크 그래 아 그래요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 차라리 이 트위터에 있는 프사나 바꿔주시죠 그 사진 제 지인이 찍어준 건데 그런 거에 쓰이니까 기분 너무 그지 같아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전화번호나 물어볼 걸 그랬나보다 제가 미쳤다고 너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준 제 자신한테 너무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요 됐고 이 글 지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은데 이만하시죠 글쎄 내가 봤을 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넌 내 여자니까 사귀자고 한 적도 없고 8년 동안 자기 혼자 연애 중이라고 착각한 주제에 상대가 아니라고 하자 너 여왕벌 나 가지고 논 거야 어장관리야 이래가지고 공로라 하겠다고 난리치고 지금 신나게 조리돌림 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타 커뮤니티 반응 댓글 1번 그러니까 8년 동안 사귀었지만 상대방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거 아니야 뭐냐 이거 2번 야 이 새끼 대화하는 거 보니까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절대 대꾸하면 안 되고 아니 그냥 모든 계정 삭제 및 개인정보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예전에 여자 사는 집 찾아내려고 온 아파트마다 되잡아 붙였던 그 미친 스토커 생각이 나는구만 결국 되잡아가 뜯겨진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집을 찾아냈고 칼부림 났었죠 났었죠 댓글 맞아요 저런 것들이 세모자 살인사건 저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현실에서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8년을 사귀었다는 게 이게 말이야 방귀야 똥이야 미친 거 아니야 2번 아니 그럼 저 여자는 그동안 게임하면서 대화를 좀 했다는 죄 하나만으로 망상병자 꼬여가지고 현실 생활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진짜 불쌍하네 아니 뭐 일단 거지같은 일이 다 있는 거야 될들까요 그래도 남자 쪽에서 먼저 공론화 한다고 난리치는 거 나는 차라리 이게 다행이라고 봐요 만약 저런 거 없이 앙심 품고 조용히 찾아갔으면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3번 나 옛날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어떤 동기놈 처음 봤을 때 그냥 가볍게 안녕 하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이 미친놈이 지한테 인사했다고 이걸 빌미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고백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아니 이 새끼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거든 처음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친 건 바로 이런 거네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아 그때 이놈이 고백하길래 그냥 좋게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계속 앞으로 얼굴 볼 사이니까 같은 학교 동기니까 어색함도 풀 겸 그냥 같이 만나가지고 별 그거 없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가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거라고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저 오해 푸는 거 하나만으로도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찔해요 얼마나 위험한 놈이었을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뭐야 착각하는 종자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무서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8년 동안 사귄 거면 여자가 왜 높임말을 쓰고 있는 것이며 또 왜 만난 적은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꽁꽁도 못해봤을 건데 애인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상식 하나 없고 지원자 망상하는 걸 레알 개무섭네 부디 여자 집주소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5번 저거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온라인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니 그냥 게임이든 트위터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잠수 타야 돼요 나는 대학생 때 동기가 저런 질을 했고 그 동기가 과사 틀어가지고 내 집주소 보호자 번호까지 다 알아냈더라고 그지 같은 추억이죠? 아니 기억 6번 아니 지가 저 여자랑 데이트를 한번 해봤어 아니면 밥을 먹었어 그것도 아니면 전화통화를 했어 뭐랬어 돈 한 푼 아니 1분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 무슨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하는 거요 7번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자식은 지난 8년 동안 나는 여친이 있는 인싸 오타쿠야 이러고 살아왔다 이거 아니야 8일도 쉽지 않은 걸 8년씩이나 했다고 대단하네 8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간혹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이런 류의 미친 종자들이 보이더라구요 이건 뭐예요? 웃기려고 컨셉션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야? 대부분이 컨셉이죠 주작이고 근데 이 새끼는 100% 레알 찐이야 저 광기를 보라고 9번 와 소름 돕는다 이거는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보자마자 바로 그 시흥 헬스남 사건이 생각나요 여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서글서글 웃으며 잘 대해줬다는데 그래 이제는 아무한테나 잘해주면 절대로 안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웃어주면 착각하는 경우 저는 직접 겪어봤어요 10년 전에 저 20살 때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 손님한테 그냥 평소처럼 쌩글쌩글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세븐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친 알배가 어 너 일하다가 힘들면 여기로 연락해라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 당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뭐 일자리 구해주려나? 그런 줄 알았는데 커서 깨달았죠 10번 아니 미친 도대체 평소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야 자기 혼자 8년씩이나 연애를 하고 그러는 거냐? 8개월도 아니고? 야 솔직히 이 정도면 기네스북 까마 아닌가? 아 참 한 장아리 이거 보니까 저도 추억 하나 생각납니다 정확히는 저희 마누라의 추억이죠 옛날에 한 10년 넘었죠 와우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리치왕의 분노라고 리치왕이 나와있던 그 시즌이었어요 그때 제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와우 게임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 리치왕 최종 보스를 잡으러 왔는데 10시간 동안 트라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못 잡고 계속 죽고 계속 죽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시간 했는데도 분위기가 좋더라고 왜 그런 거 했더니 저희 마누라가 마이크를 열고 노래도 불러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분위기 화기애애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깨줬어요 자기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해서 두툼하게 깼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로 어떤 남자 하나가 달라붙었어요 40대로 기억합니다 오만 선물을 다 하는 거야 특히 기억나는 게 그때 붕붕이라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계공학 찍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오토바이인데 두 명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한 만 골드 정도 했을 겁니다 현금으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가치가 되죠 몇만 원 했을 거예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오만 비싼 선물을 다 해주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 사람 왜 이러지 자기야 너무 부담스럽다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야 좋다고 주는 건데 받아야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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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그 남자는 이것처럼 연인이라고 약간 착각하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별 상관은 없었어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이 여자는 근데 저희 마누라는 무섭다고 결국 차단하고 서버 옮겨버렸는데 아니 캐릭을 바꿔버렸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아휴 됐다 그만합시다 아무튼 그래요 좀 제발 감사합니다